잘 쐈다. 엄청 잘 쐈다. 방금. 이건 보루가 아니다. 이건 실력이다. 운동해서 남았다. 가자. 조금 싸우고 싶다. 총을 싸서. 참 잘 안하나? 마늘. 다 같이. 개 넣었어. 마늘 16개거든. 다 같이.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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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턴 진짜 세다 그치 백턴 진짜 센 것 같애 호박 때문에 깜짝 놀랐네 호박 얼굴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두부에 낀 것 같애 생겨먹어야지 이제 나 여기서 살아남길 바래줘 나 애 잡으러 가는 중이거든 여기 있네 난 너가 있는 걸 알고 왔지 슬라이퍼네 조심해야겠다 이거 못 맞춰 200은 잡으러 간다 내가 왔다 여긴 아닌데 왜 여기 갔지? 2층인가? 저긴데 저긴데 와 서플 진짜 잘한다 그치? 얘 아니야 얘도 아니야 이뚝이어야 돼 내가 본거는 흰색깔 이뚝이야 또 있는데? 나 견창 너무 못 쏴가지고 내 사운드를 팜이 할 것 같은데? 아 너무 빨라 어떡해 욕표에 괜히 껴놨다 아 너무 침착하지 못했어 망했어 어떡하지? 진짜 너무 빨라 너무 호다닥을 것 같다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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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연장전 되어버렸는데 잡았다 와 이거 어디로 가야돼? 건너가야되네 조젓다리 이 돌산이 아닌가? 이 돌산인가? 오늘 끝발이 잘 맞는다 4명 4명 잘썼다 엄청 잘썼다 방금 이건 보러가 아니다 이건 실력이다 아니야 천천히 하면은 잘해 나 빼고 2명 여기 1명 있고 1명 빨리 잡을까? 집인가? 집에 가야되네 심지어 싫어요 얘네 2명은 싸울 생각이 1도 없나봐 나무 조심하고 돌까지만 뭐지 여기가 여기다 깔고 깐거 아닌데 어그로 짠데다 깔려고 했는데 진짜 어그로를 꿀어버렸네 내 쪽으로 잘 깐거 같기도 하고 잘 깐는데? 오우씨 아 따거 집에 한명 있는거 같아 집에 하나랑 연마가 하나보다 의자 없어 1,2,3,4,5 아 총총총총 술탐 없어 어떡해 자기장인익인이다 아 그래? 아 쟤가 더 유리해졌네 예샷 나이스 엘샷 엘샷 나이스 신고한다 신고하지마 나 12K 했네 예 신고해주세요 빨리 이거 유튜브 올릴테니까 사람들이 해기라고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